. 많이 들으셨네. 예. 말도 못 해요. 어쩌면 그렇게. 잘만 하면서 왜 그러셔. 잘해. 손이가 옆에서 하시는데. 많이 좋아졌어. 혼자서 아무리 못 해야지. 뭐 생각나는 게 없어. 자.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널. 예.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네 충심은 지고 거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데. 너를 보내고 네 어찌 안심할 거나. 별주부 여자 오데. 소신이 비록 체조는 없사오나. 강상의 높이 떠 만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이 싸오리까마는. 수국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라. 시작.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도. 기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색 주파 거북연. 저 고징 얼음옥 가루. 고징 얼음옥 가루. 양두 화피를 덤뻑 풀어. 단청 채색에 두루묻지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다라병산. 성흐지강산. 경계보던 둥그리고. 폭네방장. 오거운 보중에 내 잘 맞던 고그리고. 난 초지앤초 웬가장초. 곧다 먹던 입그리고. 난 초지앤초 웬가장초. 곧다 먹던 입그리고. 마라방장. 화림중. 벌벌뜨리던 발그리고. 태환엄동. 설안풍. 시작. 태환엄동. 설안풍. 어어 반울던 돌그리고. 어어 반울던 돌그리고. 두균안 초음것. 두균안 초음것. 눈은 도리돌리. 두균안 초음껏. 눈은 도리도리 두귀난 좋은 것 눈은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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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는 들신 꽁뎅이 몇 떡 허리는 들신 꽁뎅이 몇 떡 그 다음에 뭐지? 몇 떡 최하편청산이요 최하편청산이요 우펴가는 옥수인디 우편이 열한 방에서 최하편청산이요 우펴가는 옥수인디 이렇게 해야 돼요 최하편청산이요 우펴가는 옥수인디 녹수청산에 굽은장성 녹수청산에 굽은장성 녹수청산에 굽은장성 녹수청산에 굽은장성 흰으로진 양류속 흰으로진 양류속 틀랑달랑 틀랑달랑 오락가락 오락가락 옹거주춤 기난토끼 옹거주춤 기난토끼 옹거주춤 기난토끼 오암이산오리발른른른 오암이산오리발른른 암이산오리발른른른 음 낙하오레 별일 주야 니가 가지고 다가거라 니가 가지고 다가거라 너무 잘들 하시네요 이것이 겁나게 어려운데 태한엄동 설한풍풍 태한엄동 설한풍 어허가 놀던 덜그리고 어허가 놀던 덜그리고 구기난 종긋두는 도리도리 구기난 종긋두는 도리도리 허리는 들신 꽁댕이 몇독 허리는 들신 꽁댕이 몇독 좌하편청산이요 좌하편청산이요 아揩 구큐걸은 녹수인디 구큐걸은 녹수인디 残 수청산에 Daisy 구분장성 녹수청사대의 군장소 녹수청사대의 군장소 녹수청사대의 군장소 귀누러진 양류소 들랑달랑 오락가락 녹수청사대의 군장소 녹수청사대의 군장소 녹수청사대의 군장소 녹수청사 녹수청사대의 군장소 녹수청사대하고 녹수청사대의 군장소 녹수청사대의 군장소 니가 가지고 나가보라 아주 잘하셨어요 대간엄동설한풍 대간엄동설한풍 어허환홀던 털그리고 구균안정 끝두는 도리도리 구균안정 끝두는 도리도리 허리는 늘신 꽁댕이 몇더 허리는 늘신 꽁댕이 몇더 최하편청산 요구 업혀가는 녹수인디 최하편청산 요구 업혀가는 녹수인디 녹수청산에 굽은장송 휘러진 양류속 휘러진 양류속 휘러진 양류속 어헝거주춤기난토끼 바중태얼풋 그려구구 바중태얼풋 그려구 오아미사노리팔륜퇴 요소토할손자 요소토할손자 Spray 그러면 이제 붙여서 은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그럼 이제 붙여서 대한움동 시작 대한움동 설안풍어 화물던 털그리고 후기는 종끝 눈은 돌리더니 허리는 들신 꽁대이멋떡 자 편청산 요구 편은 녹수빈니 녹수청산에 내 꼽은 장성 휘누어진 양류 속 글랑은 알랑 오락가락 고흔 거주춤 기난 토끼 화중태올풋 그려가고 아미사로리 발룬태 여수도 할 손자 안다였다면 주야 니가 가지고 나가보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손 선생님이 나머지 수업을 좀 하고서 오늘은 수업을 약간씩 단축으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셨으니 공수 빼오시지요 아니 오늘 꼬미님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마무리 지으셔야 되요 그럴까요? 저도 간만에 목소리도 듣고 네, 그럽시다 공수, 베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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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